2021년 9월 15일날 인터뷰를 김만배 씨와 신앙임 씨가 했죠. 그런데 김만배 씨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내가 무슨 기획 인터뷰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를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신앙임이라는 사람을 한 15년에서 20년 만에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무슨 기획 인터뷰를 합니까?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부인을 하시는 걸까요? 저의 오랜 지인으로서 그리고 제가 굉장히 이 사건 속에서 패닉 상태였었고 오랜 지인으로서 위로나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만났던 겁니다. 대선 국면을 어떻게 바꾸려는 그런 의도는 없으시다고요? 제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당시 대회가 녹취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그거는 신앙임 선배가 저한테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인하는 목소리였죠. 그런데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저렇게 얘기한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검찰이 최근에 진술 하나를 확보를 했는데 이게 무슨 진술이냐면 이 신앙임이라는 사람이 김만배의 사무실을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 대주주잖아요. 그, 2021년 여름에 화천대유 사무실을 방문했다. 자, 시점을 한번 봐주세요. 2021년 9월 15일 날 인터뷰가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 여름이라고 한다면 인터뷰가 이루어지기 직전이었겠죠? 신앙임 씨가 김만배 씨 사무실 찾아갔다. 이런 진술을 검찰이 최근에 확보했다. 또 하나, 검찰이 그제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검찰이 무엇을 확보했느냐. 신앙임 명함. 그러니 신앙임 씨가 저 김만배 씨 사무실 가서 이미 인터뷰하기 전에 만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인 겁니다. 그런데 신앙임 씨는 이 논란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거든요. 뭐라고 답변했는 줄 아십니까? 유령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들어보시죠. 재작년 여름에 화천대유 사무실 방문한 사실도 혹시 있으실까요? 21년도 여름입니다. 유령이 갔나요? 예? 유령이 갔나요? 가신 적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2021년 여름에 화천대유 사무실 방문한 적 있다는 이런 진술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와서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갖다 대세요. 가신 적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령이 갔으면 갔겠죠. 유령, 유령. 조승연 우리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은 이러한 것들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신앙임 씨는 자꾸 유령 얘기를 하네요. 지금 대통령실이 이걸 엄청나게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하고 방통위원장까지 나서서 일사불란하게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이걸 지금 때려잡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그럴만한 사건이냐 이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게 지금 집권 여당 대표가 사형에 쳐야 할 국가 반역죄라고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사형에 쳐야 할 국가 반역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 1억 달러를 주고 판문점에서 총을 쏴달라 이런 게 국가 반역죄고요. 이거는 그냥 언론사가 어떤 뭔가 좀 단독 보도라 이런 욕심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프레임을 좀 세게 건 정도의 사건이죠. 잘못했으면 사과하면 되고 그 기자로서의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면 그 정도의 책임만 지면 되는 건데 이게 무슨 국가 반역죄로 가면서 MBC, KBS, Y팀까지도 다 기자까지 고발하고 언론 탄압하는 각오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서재현 대변인 한 말씀 하시겠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훌륭하신 분이 많은데 저는 검찰 이분들도 보면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점점 수준이 너무 낮아지는 겁니다. 압수수색을 했는데 화천대유 사무실에 있다고 해서 신앙님 이분이 방문했다고 하면 제 우리 집에도 이재명 당대표 명함이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우리 집을 압수수색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대구 서재현 자택에 왔다라고 하는 게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명함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신앙님과의 돈거래 1억 6천의 용도와 만약에 사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녹음이 되는지는 몰랐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인지 그 진실을 말씀을 확인해야지 압수수색해서 그 명함이 있다고 해서 신앙님 이분이 방문했다고 하는 그게 검찰의 수준이 조금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 그래픽을 좀 더 놔둬주세요. 그런데 이제 서재현 우리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명함 하나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왔다 갔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느냐 이런 건데 하나가 더 있죠. 최근에 검찰이 화천대유 관계자의 진술을 하나 확보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님 씨가요 2021년 여름에 김만배 씨 사무실인 화천대유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라고 직접적인 증언 진술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인데 정미경 최고 한 말씀 하시겠다고요? 민주당이 조국 수호 집회를 열었을 때 우리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인정을 안 하는구나. 이제 거짓말하는 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 다 지금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 하는 거 보세요. 거짓말하는 거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막 우겨요. 민주당 전체가 다 우기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국회의원들 보세요. 김의겸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핵심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님 노조위원장이라는 분 언론인이죠. 그 다음에 김만배 언론인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냥 프로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처음 만나가지고 오래간만에 몇십 년 만에 만나가지고 처음 거기 모여가지고 우리가 무슨 기획을 했겠냐. 이런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검찰이 이런 사람들을 상대해서 수사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화천대유 사무실에서 압수수색만 했겠습니까? 관계자 진술 다 받은 거예요. 참고인들 진술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여름에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유령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또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 계신 패널들하고요. 앵커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20년 전에 아는 사람 핸드폰 번호가 지금도 그대로 변경 없이 돼 있나요? 제가 여기 명함을 정리하다 보면 20년 전에 010이라고 썼습니까? 그때는 아마 018, 017. 제가 여기 20년 된 사람들 명함에 전화해보면 통화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20년 동안 안 보다가 갑자기 대장도 터지니까 어떻게 만납니까 연락 번호를 어떻게 알아요? 20년 전에 신학님 씨 번호는 20년 동안 변화가 없었습니까? 저렇게 어떻게 번호를 알았는지 이거부터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기 목격했다는 진술부터 명함 갖다놨는 것부터 저렇게 여러 그런 정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아마 이게 긴밀한 접촉이 올해부터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저 부분은 검찰이 밝혀낼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죠. 왜냐하면 2021년 9월 15일 날 김만배 신학님 간의 인터뷰가 이루어졌는데 그 전부터 두 사람이 만남을 가졌다면 이것은 기획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모의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겠죠. 지금 마사